9월 22일 시장 상황을 간단히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지수들 오전장부터 쭉 올라왔어요 계장이 여기죠 계장 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원 레이도 이런 원 레이가 없을 정도로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중간에 한번 흔드는 공간이 있었지만 결국 평가는 그 시항들 뉴스를 보면 지표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오전부터 올랐으니까 지표 발표 없을 때부터 이미 상승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미국 지안 개장 이후에도 한번 조금 흔들다가 빠지는 듯 했지만 크게 하락폭은 키우지 않고 끝까지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꼭지 찍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지션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 결국 새벽이 돼야 빠질 거다 그랬는데 새벽 3시에 꼭지 찍고 빠졌으니까 계속 들고 있었으면 그냥 털리고 끝날 가능성이 높았죠 S&P 500 지수 일단은 쭉 올라서 마감했고 나스닥도 똑같이 차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우 지수까지도 쭉 올라갔고 일복을 한번 살펴보면 최고가 갱신하는 모습이죠 S&P도 최고가 찍고 내려왔고 나스닥은 조금 덜 올랐어요 S&P 하고 다우 지수가 크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 러셀도 한번 더 힘을 좀 냈습니다 독일 지수도 한번 보면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고 항생도 어제 미국 지장 진행되는 동안 같이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항생이 일단 떠서 출발하다가 곧바로 조금 밀렸는데 본장 개장할 때 조금 봐야 되겠죠 골드를 한번 보면 얘 반응이 맞는 건데 골드는 아시아 시장에서 쭉 올랐다가 미국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한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 정도까지 올랐다가 먼저 빠졌죠 골드가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지수가 빠졌습니다 아무튼 통화들을 한번 보면 통화들의 모습도 주가지수의 움직임하고 방향성은 비슷하게 흘렀다고 볼 수가 있고 유로 보면 얘도 오전장부터 계속 올라갔어요 아침에는 좀 빠졌다가 쭉 올라갔는데 미국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얘는 좀 뒤늦게 올랐다가 좀 유춤하고 있습니다 1번을 보면 유로입니다 쭉 아래위로 긴 진폭을 좀 보이고 있고 쭉 빠졌다가 확 들어 올렸어요 결국은 지표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지표는 그 이전에 다 발표가 됐는데 결국 미국 달러 약세로 진행이 됐고 엔화 한번 보겠습니다 엔화는 조금 빠졌네요 그러니까 안전자산들이 좀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스위스 프랑도 빠졌으니까 다른 통화들 파운드와 올랐고 50달러도 올랐고 캐나다 뉴질랜드 다른 통화들 다 올랐고 엔화하고 스위스 프랑 통화들 중에서는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놈만 빠졌습니다 오일도 빠지다가 다시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거의 주가 흐름하고 비슷하게 흘러간 그런 모양새입니다 1봉을 보니까 아직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앞전에 저점 확 찍고 반등 또 급반등 했어요 일단 지수는 상당히 지금 1봉을 보더라도 그 앞전에 나스닥 금리인하 기대 때문에 빠져도 조금 빠지다가 금리인하를 0.5% 하니까 오히려 주가가 빠져버렸죠 빠졌다가 어제 뒤늦게 또 올랐어요 와 이렇게 움직이면 완전히 금리인하하고 난 다음에 금리인하 약발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 어제 뒤늦게 올랐다 오늘 주가 지수 선물 만기 날입니다 그래서 만기일 효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표 때문에 올랐다 이런 뉴스가 있긴 하지만 지표 발표할 당시에는 사실 오르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 11시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오르긴 했습니다 앞전 지표들 크게 반응은 없었고 미국 시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흔들다가 쭉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일단은 장기입형선이 아시아 시장이라서 그런지 어제는 아시아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올라갔는데 일단은 예 꺾였습니다 꺾여서 흘러가는데 자 오늘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날입니다 자 선물 만기날 자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단단님 일본이 금리 발표 일본이 금리 올리면 나스닥 지수는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금리를 올리면 니케이가 빠집니다 자 니케이지수 한번 볼까요 니케이를 같이 종목이 안 늘어났네요 자 니케이가 일본 지수를 올리면 니케이는 빠지니까 거기에 영향을 같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이것도 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막상 금리를 올린다 이러면 주가는 좀 빠질 거고 동결한다 그러면 미국 지수는 크게 반응하진 않을 거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니케이가 움직이는 거에 거기에 영향을 일부 좀 받을 수는 있지만 니케이가 움직이는데 나스닥이 거기에 크게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니케이지수입니다 쭉 올라가 버렸죠 와 이거 참 난해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분복으로 보면 그냥 쭉 올라갔습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 일단은 지금은 그 일본도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 들어가 가지고 지난번에도 금리를 인상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때인가요 아무튼 금리 인상 하면서 니케이는 좀 빠져서 좀 약한 그런 모습이고 자 미국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자 그 S&P 하고 비교를 해보면 천지차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12시에 니케이지수하고 엔아는 크게 움직일 거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지수도 같이 동조화되는 현상이 일단 아시아 시장에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황색 뚜껑이 여는 것 좀 지켜보도록 하죠